국민의힘 윤재혁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전북지역구 의석수를 현행내로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에서 한석 줄이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. 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원 정수를 301석으로 늘리는 중재안을 제시했다는 보도에는 의장의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의원 정수를 줄이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.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오늘 선거구 획정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.